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남과의 비교입니다. 즉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쟁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교만도 없습니다. 평화로운 나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세상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갈구합니다. 나의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팍스로마나의 길을 갑니다. 힘으로 지배함으로써 자기 영역을 타자로부터 분리, 보존하려는 원초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평화입니다. 전쟁으로 쟁취하는 평화입니다. 경쟁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를 얻으려는 사람은 팍스 크리스티의 길을 갑니다.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타자에게 내주며 사랑의 평화를 얻으려 합니다. 빼고 빼앗기지 않기에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팍스로마나 세계인 일터에서 팍스 크리스티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리스도처럼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는 차갑고 비인격적인 그것의 세상을 따뜻하고 인격적인 우리의 세상으로 만들어갑니다. 일터가 나로 인해 평화로워진다면 하나님도 이웃들도 그리고 나도 참 행복할 것입니다. 평화의 하나님, 근심과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평화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다음번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